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자들끼리만 서로 지식을 주목받고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전공 분야니까 자기가 하는 목표에서 해야 되지만 그중에 누군가는 나와서 과학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뭔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선 대중이 과학의 눈을 뜨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중이 관심을 가질 때 그거 힘이 돼가지고 과학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게 많아야 되느냐 이거는 비유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누군가는 나와서 해설하고 설명하고 또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하면 과학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읽고 이 사람이 생활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를 해설하고 쓴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소위 사이비 과학에 의해서 과학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인 줄 알고 우리가 돈도 투자하고 또 허망한 믿음을 갖는 것을 깨트리게 해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데몬 헌티도 월 그런 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번역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화론이라든지 상대선 이론이라든지 양자로고는 또 고전의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쉽게 해설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허망한 믿음을 믿거나 그러지 않고 보다 더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걸 동의한 삶입니다. 소위 직진심 견성성분이라는 것 정말 딱 진리를 보고 깨치는 거지 논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천재나 상금기인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인은 소위 중금기인입니다. 우리가 금기를 상금기인과 중금기인과 하금기인으로 나눈다면 상금기인과 하금기인은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다 보면 깨칠 수 있습니다. 하금기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쫄라판다칸데 쫄라판다카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걸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 그냥 마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빗자루만 열심히 쓸라는 가르침을 듣고 쓸다 보니까 왜 부처님이 나를 보고 마당을 쓸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깨쳤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사실 모르는 게 없거든요. 다 들어서. 그런데 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에서 과학서적을 읽어야 되고 또 과학서적을 읽다 보면 불교인이 하나의 얘기를 하면 불교 교리에서 우리가 언어로 생각할 때 팔불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인데 언어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그런 현상이 있고 그게 진리학면이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소위 신의 행정의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더 열심히 믿고 또 실천하고 거기에 어떤 증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려면 일단 믿어야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현상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신의 행정 중에서 신해까지 하는 데는 과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